가죽 소품을 비교해 보여드리고 간단한 가죽 소품관리를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가죽 소품과 시간에 따라 변화한 소품을 비교해 보여드리고 간단한 가죽 소품관리를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올 한해 마무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소품들을 닦아주었습니다 가죽 안경집, 팔찌, 카드집, 펜트레이 소품은 지난 8월에 클래스101 동영상 사이트에 강의 영상을 제작할 때 만든 소품입니다 모두 가죽 마감제 처리를 한 소품들입니다 주문받은 소품은 가죽 마감제를 발라드립니다 초기 오염을 방지해주고 빛에 의해 조금씩 진해집니다 가죽 안경집 초기 테스트 버전과 현재 만들고 있는 버전입니다 크기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품은 마감제 처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가죽의 때가 타고 에이징 되는게 보기 좋아서 가죽 보호 크림으로만 관리하고 물 습기가 많이 닿는 소품이 아니면 가죽 마감제를 바르지 않습니다 2016년도 8월 정도에 만든 가죽 팔찌입니다 가죽 테스트용으로 처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손을 씻거나 컵 닦을 때도 착용하고 막 다룬 팔찌입니다 초기에는 물럴럭도 치고 보기 안 좋았습니다 태닝도 되고 떼도 타고 하면서 이쁘게 변해 있습니다 가죽의 태닝 느낌을 보여줍니다 2019년 9월에 만든 동전지갑입니다 이전처럼 동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조금씩 모이는 동전 저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5월에 만든 가죽 필통입니다 손을 많이 타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태닝이 진행중입니다 뚜껑에 가려진 부분은 태닝이 늦어지고 있는게 보입니다 2017년 1월에 만든 지퍼 반지갑입니다 4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지갑인데 검정 베지터블을 사용해 만들어 사용중입니다 면허증, 카드 두세장, 약간의 지폐 명함 수납해서 사용중입니다 가죽 관리용 제품은 캐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회사에서 종류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다른 제품 작은 용량 구입해서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구입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심한 오염은 가죽 클리너나 다른 방법으로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호 크림은 가죽이 뻣뻣해지는 걸 방지해주고 조금의 오염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피부가 거칠어지면 크림을 바르듯 사람 피부처럼 씻고 나서 크림을 바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검정으로 염색되어 나오는 베지터블 가죽입니다 크림으로 닦으면 때가 조금 묻어 나옵니다 가죽 크림을 바르고 잠시 두었다가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안쪽도 가죽 보호 크림을 발라줍니다 가죽 팔찌나 카드집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소품 중 하나입니다 태닝과 에이징이 빠르게 진행되고 손에 유분을 먹어서 가장 이쁘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손기름이 먹으면 코팅된 것처럼 윤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고 손으로 자주 만지는 소품들이 이쁘게 변화합니다 가죽 필통은 생각보다 자주 만지는 소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오일기가 없이 건조하고 푸석해 보입니다 이런 소품은 건조해 보일 때 가죽 보호 크림을 발라서 유분을 주어야 이쁘게 변해갑니다 전체적으로 가죽 보호 크림을 발라줍니다 접히는 부분은 가죽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다른 가죽 소품들도 모두 발라줍니다 전체적으로 가죽을 발라줍니다 전체적으로 가죽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 소품은 제거가 없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정돼요 저는 이렇게 가죽을 받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이 소품은 이렇게 가죽을 빼고 이렇게 가죽을 하면서 그리고 그 가죽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죽을 받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호크림을 발라주고 잠시 기다렸다가 깨끗한 천으로 닦아줍니다. 사용하던 소품들은 때가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접히는 부분에 가죽 보호제가 고르게 발라지지 않았었나 봅니다. 가죽크림이 스며든 부분은 진하게 변했습니다. 건조되면 다시 베이지 컬러로 돌아옵니다. 사용하던 가죽 소품들은 조금씩 때가 묻어나옵니다. 닦아주고 건조 후 사용하면 됩니다. 건조라기보다 가죽에 스며든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죽에 스며들게 기다렸다가 사용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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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